아 매일 말씀 묵상 민숙이 17, 18장 이사야 7장 10편 55편 야거보소 1장의 말씀을 읽고 10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위로가 되어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곧 내 욕심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인간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영원히 의인이 아닌 죄인인 상태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받아들이며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 어떠한 누구의 삶인가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의인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의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의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영역, 죄의 능력, 죄의 세력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죄인이 의인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하나님이 평온쾌하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의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공짜로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